오늘 나온 정책이죠 아이 낳으면 아파트 주겠다 라는 정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건데 한마디로 지금 출산율이 완전 바닥을 지금 찍고 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작년의 한국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출산율을 스스로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출산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화두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서들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서 국토교통부가 나름 자기네 부서에서 출산 가구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라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한국은 지금 정부가 노력을 했다곤 하죠 예산도 많이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특히 출생하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만 해도 80년대생들만 해도 80만 명, 90만 명도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한 해에 20만 명이 태어나고 있고 조금 있으면 20만 명도 이하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혼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문화인데 혼인을 안 하니까 아이도 안 낳더라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도 아이를 한 명만 낳다 보니까 계속 출생하수가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한 한국 사회가 돼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선 최대한 아이 낳으세요, 아이 낳으세요 했다가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로 했어요 결혼으로 좀 가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조금 청약의 혜택도 주고 뭔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결혼은 해 결혼은 하는데 애를 또 안 낳아 요즘에 문화가 또 바뀌어가지고 결혼은 오케이 그렇지만 아이는 싫어요라는 사람들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지원한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니까 출산율이니까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출산 가구한테 주택을 공급하겠다 직접적으로 집을 주겠다는 거죠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기존 집을 살 때도 금융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특별하게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특별하게 대출을 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청약 제도도 개선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집들 구축들을 어떻게 거래를 더 하세요 마세요 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짓는 집들 이 집들은 어떻게든 가능하면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당을 하겠다 배분을 하겠다라는 큰 틀의 세 가지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아이를 낳으면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공분양의 뉴홈이라고 해서 사전 청약도 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공공분양 쪽에 신생아 특별공급 이게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이런 것처럼 신생아가 있는 집은 특별공급 대상을 따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인한 가구를 중심으로 뭘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다 이제 혼인 상관없어 그러니까 미혼모 미혼부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가족 우리 어떤 세대에 2년 이내에 임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출산을 했다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자산이 뭐 한 4억 이하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한 150%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연간 3만 호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물량을 좀 빼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몰아줄 테니까 그러면 아이를 좀 더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민간 분양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 분양도 똑같이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똑같이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만 호 정도인데 여기도 이제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에서 물량을 좀 빼와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케이크의 조각을 어떻게 내느냐의 차이니까 결국에 이 다른 특공에서 가져와가지고 특별공급 물량의 한 20% 정도를 신생아가 있는 집에다가 배정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애 낳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애가 없는 저희는요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애를 낳아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자 거기다 공공임대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임대도 공공임대가 좀 유독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여건도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가 있는 집한테 먼저 배당을 좀 하겠다 그래서 연간 한 3만 호 정도로 공급할 테니까 최대한 아이를 낳으세요 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공급도 그렇고 임대를 다시 재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출산한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가 아이만 낳으면 아이만 낳으면 돈도 더 빌려주고 이자도 깎아줄게 라는 겁니다 자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디딤돌 버팀목 이렇게 기존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훨씬 조금 더 규정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금리도 적용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혼은 6천만 원인데 신혼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혼이 6천이면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게 요즘의 대세인데 최소한 1억 2천은 잡아줘야 되는데 신혼이 7천만 원으로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외벌이 하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면 뭐 둘 중에 한 명은 천만 원만 벌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죠 왜냐면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옛날부터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 미혼 둘이 결혼하는 거니까 최소 두 배로 늘려주자 그래서 출산 가구면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금 공공의 이제 일종의 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이제 1억 3천 맞벌이 1억 3천까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 사람들은 원래는 이게 6억 이하짜리 주택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 7억짜리 8억짜리 사고 싶은데 혹시 뭐 디림돌 대출 받을 수 있나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9억까지 늘려주고 대출 한도도 5억까지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9억이면 웬만한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도 25평대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까지도 지금 대출을 한 5억까지 해주니까 내 돈 조금 있고 신용대출도 뭐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살 수도 있겠는데 정도까지 지금 오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엄청나게 낮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약간 복지 정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뭐 4% 4%를 막 넘어가기도 하는데 1.6에서 3.3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하고 5년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애를 또 놔라 자 내가 대출해줄 테니까 애를 한 명만 더 놔줘 그러면 한 명당 0.2를 또 깎아줄게 그럼 1.6에서 1.4가 되는 거야 1.4 되고 한 명 또 놔 그럼 1.2까지도 깎아줄게 하면서 한 명당 5년씩 연장해주겠다 그래서 최장 15년까지 만약에 이자를 1.5로 15년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거죠 이거는 안 빌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기준도 늘려주고 9억 이하 주택으로 대상자도 늘려주고 대출도 5억까지 해주고 5년간 이자를 많이 낮춰준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6천만 원으로 그동안 막아나서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출산가구 기준으로 1억 3천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보증금도 전세가 그동안은 4억짜리까지만 막아나서 아 그리고 전세 5억짜리는 살고 싶은데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대상자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5억까지 늘려주고요 대출도 한 3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맞벌이에서 1억 3천 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물론 대기업 맞벌이 빼고 자 거기다가 이자가 또 상당히 낮죠 1.1에서 3.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4년씩 적용하고 한 명당 0.1을 깎아주고 4년씩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전세를 얻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전세도 얻기 쉽고 집을 사기도 쉬운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꽤나 큰 혜택이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 이거 표로 정리하면은 소득이 한 8,500 이하 맞벌이로 8,500 이하면은 이자가 1.6에서 2.7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4%를 받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자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고정으로 묶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9억 이하로 대출을 한 5억 받아가지고 살려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진짜 1%대로 만약에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안 빌리는 게 이상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 물가 상승이 얼마고 다른 데 이자가 얼마인데 그러면 이걸로 1% 빌려가지고 집을 사면은 잠깐만 이거 월세 사는 거 대비 엄청나게 싼데라는 걸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 청약제도를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건데 혼자 살 때 미혼일 때 100% 소득인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200%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140%지라고 그동안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제 두 배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요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나라가 좀 더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기회도 부부가 되면은 이제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청약기회를 2회로 좀 늘려주겠다 그냥 부부 각자가 따로따로 청약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줄 테니까 혼인신고하고 아이도 좀 낳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자녀의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다자녀 특공이 세자녀였는데 이게 지금 애를 하나 낳기도 힘들어하는 0.78인데 세자녀가 다자녀가 말이 되느냐 다자녀를 둘로 낮추자 그렇게 해서 둘만 낳아도 많이 낳은 거다라고 지금 기준을 낮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첨 이력도 따로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당첨이 되면은 이제 뭐 아내는 사실상 무용지물도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배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점수를 합치는 게 더 유리할 걸 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은 안 해주고요 가입기간의 50%로 제한을 하고 최대 3점까지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서 착실하게 청약통장을 쌓은 사람들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청약 가점 점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청약 점수가 또 높아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는 청약에서 결혼을 우대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혼인신고하고 아이도 많이 나와라 그러면은 청약에서 훨씬 유리하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전세 얻는 것도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애 낳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의 설명인데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정책을 딱 보자마자 오 나 집 사야 되겠다 우리 애 낳자 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인가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애라는 게 태어나면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거를 얻고 나서 애가 태어나면 애가 공짜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사교육부터 막 막 막한 게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겠으니까 안 낳으려고 했던 애를 낳을까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안 낳을 애를 낳을 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그래 낳자 어차피 낳을 건데 뭐 하면서 약간 까딱까딱하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는 되겠지만 아 우리는 딩크족인데 어휴 너 뭐 집 사야지 대출해 준다는데 그럼 우리 낳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집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보기에는 나머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있겠죠 뭐냐 우린 어차피 낳을 생각이었어 우리 어차피 영식이가 지금 뱃속에 있단 말이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임신하려고 되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땡큰 거죠 완전 복덩인 거지 야 우리 애가 복덩이네 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낳을 애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갑자기 막 늘어나기에는 이게 그 애 낳고 나서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직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애가 어휴 우리 복덩이 정도까지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주 강력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효과는 조금 미비할 것 같고 오히려 이걸 부동산 대책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럼 이걸 부동산 대책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어떨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론 저도 이걸로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계도 보인다 자 이거를 부동산 대책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소득 제한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가 이 정책 자금이 디딤돌 뭐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 특히 집을 살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소득인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안 됐어요 이게 기존이 7천만 원 이하거든요 7천만 원?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은 웬만하면 7천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집을 살려고 조금 무리해서 대출도 받아서 뭘 살려고 하지 이거보다 소득이 더 낮은 분들은 아 뭔 집이야 우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물론 1억 3천도 낮다고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맞벌이인데요 하면은 당연히 1억 3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기존 기준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대상자가 한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두세 배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상자도 확연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6억짜리가 9억까지 살 수 있으니까 6억이면 사실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제한되는데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면은 9억이면 웬만한 집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대상되는 주택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대출을 받겠다는 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대출이 지금 한도도 늘려줍니다 원래는 4억 나오는 거 5억으로 막 늘려줘 그러니까 대출도 더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이자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는 원래라면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든지 카카오에서 주담대를 받든지 하면서 4%에서 4.5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건 2에서 3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2에서 3%로 그러면 나 원래 4억 빌려가지고 이자 내는 거나 5억 빌려가지고 이자 내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 난 대출 더 받아도 어차피 이자를 똑같이 내네 그러면은 나 우리 이번에 해당되고 조금 더 비싼 집도 살 수 있고 이자는 똑같이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매수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낮은 이자로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거가 될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디딤돌이라는 건 물론 대환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디딤돌은 매수할 때 받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등기하고 3개월 안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려면 사야 돼요 매수를 해야지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수요를 조금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정부는 이거 안 하면 지금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토부만 하겠습니까? 다른 데들도 막 다 발표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말하면 또 애매하죠? 이렇게 뭔가 좀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도 해줘야지 애를 낳지 라고 하는 이 정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디딤돌은 6억이니까 이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9억까지 가격대가 더 확대가 되면은 요 9억 이하의 어떤 주택, 아파트가 조금 더 대상자가 많이 되겠죠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이 좀 있을 것이고 최소한 이게 거래량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자 신혼부부가 들어가자, 애 낳고 들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요 8억, 9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집 팔렸네 하면서 11억, 12억을 또 사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뭔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딱 막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못 움직이고 너도 못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 거에서 어? 누가 사주네? 그러면 나도 저거 살 수 있네? 어? 그럼 나도 저거 살 수 있네? 하면서 이런 다른 가격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 이제 6억에 딱 막혀있는 그 디딤돌 받는 게 사실 디딤돌을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디딤돌이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막 5억 9천에서 막 멈춰있고 막 이런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곳들은 이제 수혜를 좀 보겠죠 그동안 이제 딱 막혀있던 예전에 그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니까 다 14억 9천에 붙어있었잖아요 막 강동 아파트들 막 14억 9천에 다 붙어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막 그 가격이 이제 알아서 시장에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이 디딤돌이 되냐 안 되냐 이 6억의 이 기준 언저리에 있던 아파트들이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저리의 전세 대출도 이제 대규모로 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세 시장에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건 이자가 되게 낮아요 1%대 1%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를 받으면 기존의 어떤 월세 대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안 받는 사람은 사실상 바보인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세 수요도 조금 살아나고 전세 가격도 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도 좀 되면서 시장의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조금 뭔가 이 거래가 순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도 집값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집값을 자극하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0.78을 0.79 0.80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최근에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제 예전에도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PIR를 많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냐 했더니 다른 나라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집값 지옥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라고 약간의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매매가와 전셋값이 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울기를 완만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꺾을 수도 없지만 완만하게 해줘가지고 이 시장의 좀 충격이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 화살표 자체 상승하는 거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는 정책 당국의 오만이고 실패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을 아주 많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라는 뉘앙스가 좀 읽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정책은 출산율도 조금 다시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좀 회복하려는 이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리하면은 이 정책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아니 나 어차피 애 낳으려고 했어 애 낳으려고 했는데 대출 깎아주고 뭐 이자도 깎아준다는데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만 보시면은 뭐 저금리 대출이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내 이자도 좀 아끼고 삶이 또 팍팍해지는 걸 좀 막아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적용도 되고 청약은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집살 분들이었다면은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 감안해서 좀 저리로 대출을 좀 받으시고 나름 또 고정금리니까 안정적으로 가정을 좀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 낳는 거 한 명 더 낳아가지고 또 연장하시고 이자도 깎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